밤 화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 저잠이상이구요 1970년 248페이지 밤 대추화체 밤 대추화체 이렇게 나와있구요 원문입니다 재료 만드는 법 그래서 밤 대추 오미자 이렇게 들어가고 내용입니다 번양문입니다 재료에서 만드는 법 까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 다음 빛이 붉게 우러나고 시큼한 맛이 나면 천에 걸러 둔다 이 밤은 속껍시까지 벗겨 채치고 대추는 깨끗이 씻어 실을 빼고 가는게 채쳐서 사탕가루를 뿌려 둔다 3 오미자 물에 사탕가루 또는 꿀을 넣고 밤 대추 잣을 함께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이 필요합니다